오직 몰라만 하라고 하십니까? 하는데요 이게 몰라잖아요 이 몰라가 있어야 자명이 따라옵니다 참나는요 텅 빈 자리고 몰라하는 자리고 동시에 우주를 꿰뚫어보고 있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우주의 티끌 하나의 변화도 알아차려서 인과 법칙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자명한 자리 몰라만 아시면 안 돼요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셔야 참나의 실천 양심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거 하시고 이거 닦으시면 여러분 역대 어떤 성인들 오지 않게 여러분도 성스러운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어요 모든 성인들의 답은 딱 저거에요 참나 바로 애고 입장에서 보세요 애고 입장에서 다른 답이 있겠나 참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기 이게 이제 몰랍니다 이게 이제 선정적 그 다음에 참나랑 만났으면 뭐해요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읽어내서 현상계 선악 판단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선과 악을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실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참나의 실천이라는 건 단순히 실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참나 안에 있는 진리의 인가가 돼야 실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불교로 치면 선정 선정, 지혜, 계율, 실천 선비들로 말하면 경, 깨어있기, 궁리, 이치, 파악, 실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둘로 말하면 참나의 현전, 참나의 실천입니다 둘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쓰실 때는 참나를 실천하셔야 돼요 아니면 참나의 현전에 만족할 때는 생각 놔버리고 뭘로 하고 계셔야 돼요 몰라 하시거나 참나 몰라 하시거나 자명한 생각만 하시거나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지금 별일 없다 그러면 뭘로 하고 계세요 뭔 일 처리해야 된다 자명한 생각 모두를 바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자유자재로 하시면 여러분 성인 되십니다 왜냐 참나 안에 우주의 진리가 우주의 진리의 원형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과학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밖에 드러난 것만 알아요 밖에 드러난 걸 보고 결이 파악이 되면 과학자로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거 시공 너머에 시공도 없는 세계 속에 갈무리 되는 정보를 읽어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에고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참나와 접속해서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기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내 에고를 관찰해 보니 에고가 주가 돼서 살 때랑 참나에 접속하고 살 때랑 에고가 작동하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에고가 관찰해 보시면 미리 답을 드리면 육바람 일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육바람 일에 맞을 때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람 일에 어긋날 때 찜찜하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에고가 보여요 그 전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전에는 에고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자명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찜찜하다고 했는데 고마움은 그대로 두고 에고를 타이르거나 에고를 뭐 꾸짖지도 말고 그대로 몰라 하고 몸을 빼 가지고 참나랑 만나고 나니까 에고 입장이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육바람 일에 맞으면 자명하다고 그러고 육바람 일에 어긋나면 찜찜하다고 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나에 참나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참나 안에는 생각 너머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아낼 수도 없어요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 상태가 참나가 내 심신을 끌고 가게 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 평소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 심신 작용을 관찰한 다음에 결을 읽어내는 거예요 참나는 어떤 진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해서 알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몰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참나 안에는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지만 그걸 읽어내시려면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자명한 거 찜찜한 거를 많이 찾아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인은 어떤 분이냐 참나 상태에서 자명한 거를 엄청나게 알아낸 양반이 성인이고 그만 못하면 현인이고 그만 못하면 군자고 이런 거 알아낸 정도 차이에요 왜? 보세요 진리를 인가한 만큼 실천합니다 알아낸 만큼 양심을 성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양심의 현전에 몰입하는 거고 이건 양심의 성찰과 실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럼 저희 학당에 오시면 몰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양심 성찰하는 법 이 두 가지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호흡은 여기다 에너지 대주는 거고 공부의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다죠 깨어있기 지금 여러분이 왜냐?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아까 승산소님도 붙잡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붙잡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양심 붙잡고 계십니까? 계속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하면 거기에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이걸 참나를 양심이라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자, 유교 선비들은 양심을 허령지각이라고 불렀어요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자리를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의 허령지각과 이게 지금 다를 것 같으세요? 불교의 공적 영지가?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과서에서나 접하셨을 겁니다 화서 이항로 아세요? 벌써 재미없죠? 화서 이항로 위정척사파 벌써 개념화된 게 떠오르실 거예요 위정척사파의 교과서에 개화를 거부하고 선비들 보수의 대표주자들 네, 철학수준 한번 들어볼게요 화서 아언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화서 선생님 글은 제가 좋아해서 그분 서원 있는 데도 가끔 갔는데 경기도에 있는 데도 갔다 왔는데 이분 글은 제가 좋아해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저희는 공군 제가 장교로 가서 14주 훈련이거든요 지겨워요 7주간 구르고 앞에 7주 빡세고 뒤에 7주는 좀 풀어주는데 약간 이제 풀어주는 주에 마음이 내가 아닌 거죠 와서 완전군장하고 뛰어다니는 내가 살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10kg가 빠져버렸어요 제가 저는 늘 제 배가 좀 있기 때문에 늘 제 배를 보면 살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군대에 와서 이렇게 14주를 뛰어다니는데 살이 안 빠지네 하고 늘 배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10kg가 빠졌더라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 여러분 늘 여러분을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요 늘 꼬라지가 그 꼬라지거든요 근데 뭔가 바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팁이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서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제발 문집 중에 아무거나 좋은데 화서 문집 이런 거 보던 거니까 그런 거 있으면 복사해서 좀 보내달라 했더니 편지 우편 뭐죠? 봉투 있죠? 하얀 거, 긴 거 거기 꽉 채워서 복사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화서 아흔이 왔어요 그때 읽었던 글이에요 그때 훈련 받으면서 이거 읽으니까 숨통이 막 한문을 일단 보니까 너무 벅차고 거기에 점도 안 찍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점을 찍어 가면서 읽으면서 막 희열을 느끼니까 같은 반 훈련 받던 친구들이 넌 아마 크게 될 것 같다 진짜로 아마 학자가 돼도 큰 학자가 이 훈련 받은 중에 그거 보고 흥분하는 저를 보고는 넌 아마 크게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읽었던 글인데 아주 귀한 글입니다 보세요 조선 선비들, 철학자들이 이 정도 생각하고 산 겁니다 마음의 직책은 허령지각이다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텅 비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천하의 온갖 원리를 안 갖춘 게 없는 것이다 천하의 온갖 원리를 다 갖추고 있고 근본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 천하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우주만사는 다 이 마음의 태극이에요 이 허령지가 이 태극의 마음이 우주를 다 경영한다 우주의 원리를 다 알고 있고 우주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물건이 우리 한 몸에 존재하면 온갖 변화를 다 그 자리에서 꿰뚫어서 갖추고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리는 마음 그 놈이 우주의 이치를 다 알고 있고 내 한 몸을 주제하고 있다 그러니 실로 우리 내 한 몸에 생명줄이 된다 생명의 길이 된다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이 마음을 보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허령지각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내가 보존하지 못하면 양심이 현존하게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은 늘 현존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대로 내 몸과 마음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진리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정성스러움이란 이 마음을 이 허령지각의 양심의 마음을 잘 보존하는 것이요 밝혀가라는 것은 이 양심 허령지각 안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밝히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오직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늘 지금 허령지각의 마음 보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명한 것, 찜찜한 걸 성찰해가는 것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선비들은 전자를 양심의 현존에 만족하는 걸 거경, 경에 살아라 이거죠 거경 몰라 대신, 자명 대신 조선 선비들은 뭐라고 불렀냐 거처할 것자 경 깨어있음에 거처하라 그리고 이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걸 국리 역행을 얘기를 잘 안 하고 거경 국리만 얘기한 이유는 깨어서 진리를 알면 진리를 당연히 실천이 된다고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부 왜? 하나님 마음이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비들은요 자기 힘으로 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줍니다 아니에요 이 허령지각은 천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태극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갖 진리를 다 알고 내 몸을요 진리에 따라 끌고 갖고 있기 때문에 애고가 죄를 지으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때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찜찜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심판자가 있어요 각자 각자대로 있어요 이게 달은 하나인데 천강에 비친다고 태극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 몸 안에 태극이 존재하는데 인간한테 그 태극이 어떻게 존재하냐 허령지각의 마음으로 존재해요 그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이라 마음을 계속 보존하면 이 마음이 진리대로 나를 끌고 가니까 잘 성찰해보면 진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화서 2항로 그러면 위정척사파 꼰대 최종 보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 대단한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할 때 욕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조선 선비들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그 악반들을 뭔 공부했나 뭔 철학했나 어쩌다 조선이 그렇게 또 정치에 있어서 또 실정을 했나 그건 그것대로 연구하세요 그런데 이 철학에 있어서 또 어떤 연구를 했나도 아셔야 돼요 알고 비판을 해야 먹힙니다 제가 많은 종교를요 비판도 많이 하죠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 주세요 저렇게 비판하다가는 아주 위험할 텐데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악플도 많이 안 달리는 이유가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살 길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냥 비판만 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 이 좋은 가르침을 왜 이렇게 못 살리십니까 하고 비판하면요 여러분 같아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욕하기가 잘되라고 하는 거야 비판은 싫은데 듣다 보면 얻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할 때도 거기에 양심을 넣어서 비판하지 않으면요 아마 저희 막 유튜브 거의 테러 당했을걸요 그런 일 없는 거는 저희가 보면 이런 분들은 많아요 대신에 교회 다니는 분이 제가 교회 비판하면 그건 싫은 거예요 저희 대표님 제발 성경 강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또 불교가 싫은 분은 제발 다른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재밌는데 내가 비판 받는 거는 좀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거라고요 그 정도 왜냐하면 다른 제 강의는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정도면 성공이죠 제 강의를 아예 못 보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신다는 건 저랑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즉 서로 함께 공감하고 있는 진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여기는 이러면 된 거죠 깨어있으면서 계속 자명하는 진리 따라가다 보면 당장에는 서로 이견이 있어도 서로 계속 이렇게 공부해가다 보면 하나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깨어 계시냐 하느님과 만나고 계시냐 그리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끌어내고 있느냐 이거죠 내 애고의 편견을 계속 밀고 가느냐 아니면 깨어서 보니까 내 애고의 편견이 보여서 애고의 잘못된 생각 하나 바로 잡았느냐 그게 이미 생각 차원의 변화지만 진리의 실천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요 별 수 없습니다 바뀌게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요 그 생각하는 순간 감정도 바뀌어요 저 사람 보면 짜증납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피해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내 오해였어요 생각 바뀌었죠 감정 바뀝니다 이제 저 사람 보면 짜증이 안 나요 오히려 미안하죠 그 전에 그랬던 게 미안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좀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미안해서 이게 잘해줘라 행동을 바꾸려고 덤비면 안 바뀔 일이죠 근데 생각이 바뀌면 알아서 바뀌어요 그럴 거 없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면요 자기가 찔려서 또 움직입니다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 수행하실 때 몰라 해서 나는 내 안에 내 에고를 꼭 없애야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에고 너머에 늘 빛나고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늘 보면서 구름도 보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구름에 가려진 삶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는 어떤 삶 즉 우리 마음의 태양에 갇혀져 있는 진리대로 나는 육바람을 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에고의 논리대로 살아가는가 요거를 계속 한편으로는 보존하고 한편으로는 자 양심의 현존을 보존하고 한편으로 한편으로 양심이 실천되도록 잘 성찰하는 양심을 성찰하는 요 공부가 지금 여기 계시는 동안 노트 쓸 때 성찰하고 평소에는 몰라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몰라 하시면서 몰라 하면 자명이 따라오고요 자명하면 몰라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몰라 하시면 자동으로 노트가 여러분 마음에서 써져요 찜찜한 거 있으시죠 마음이 살펴지잖아요 벌써 몰라 하고 깨어 계시면 점점까지 내가 에고로 막 하던 그 마음이요 살펴져요 그건 찜찜했고 그건 자명했는데 이게 보여요 또 거기서요 자명이 또 몰라를 가져오는 게 그 자명하다 몰라 찜찜하다를 딱 선명히 이건 자명하고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딱 선언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몰라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두 개가 서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몰라를 하면 자명이 따라오고 자명해지면 몰라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명한 자명한 판단 할 수 있고 자명한 판단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선정의 달인이어도 오늘 하루 지금 어디서 남하고 십이 붙어서 싸우다가 계산 다 못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요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빨리 자명하게 마음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뇌는 한 가지 결정을 안 하면 몰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긴가민가 상태로 앉아 계시면 그날 선정 다 망치는 거예요 긴가민가 선택을 하세요 그럼 자명해지면 자명해지면 고요해지면 또 고요해지면 자명한 선택이 빨리 됩니다 요거의 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몰라와 자명으로 아주 무장해 가지고 항상 깨어 계시면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더라도 몰라 자명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몰라 자명으로 처리하시고 그러면 선비의 가르침 지금 승산스님에서 시작해서 선비로 가서 끝났는데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 문 세우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둘입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교 철학으로 이 마음짜리 하나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무형이에요 무형의 마음을 연구하느라 벽을 세워둔 거를 이 무형의 마음에다가까지 이렇게 벽을 세워서 접근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름 다르고 뭐 다르다고 다르잖아요 다 하나니까 아 저쪽 종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진짜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